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앙지구 동국대 1호 학번 한서연 순장입니다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불자여서 혹은 수능 점수에 맞춰서 불교학부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제 결단에 의해 지금의 제 학교 제 학과에 왔습니다 불교를 공부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제 마음속에 있는 존재론적 결핍이 큰 원인으로 장독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무렵 저희 가정에는 재정적 어려움과 관계의 불화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제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지는 경험은 저를 좌절하고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절 내내 항상 표정은 우울했고 친구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제 표정을 보면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저는 그 우울함과 절망감을 학구열로 전환시켰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왜 살아야 할까로 그 생각의 성격이 질문과 탐구심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모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의 해결을 위해 불교학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불교학부에 들어가 새내기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CCC에 들어간 것입니다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불교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불교학만을 공부하는 편협한 학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불교와 상반될 수도 있는 종교도 같이 공부해보자고 말입니다 생각 끝에 저는 당시 제가 하고 있던 다른 동아리 선배의 인도로 CCC에 들어갔고 순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장님과 처음으로 새생활의 시작을 배우던 기억이 납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리와 세계관, 교인들의 사고방식 등을 배우고 싶었는데 순장님께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사형리의 영접기도문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던 순간에는 이게 뭐하는 건가? 우선은 일단 이 언니한테 맞춰줘야겠다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도 애써 마음을 다잡고 교제와 성경구절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순모임의 내용이 제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엄마 순장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순모임을 대충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지 않거나 반감이 생기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불순했던 동기를 뛰어넘는 말씀으로 인한 감동과 깨달음 그로 인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매주의 순모임, 매일의 큐티 가운데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신압으로 자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때 마음에 있던 벽을 주님께서 조금씩 허물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의 마음을 품게 된 순간은 여름 수련회에서입니다 여름 수련회 또한 다소 불순한 동기가 작용해서 가게 됐습니다 엄마 순장님의 끊임없는 권면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도 가면서 했던 생각은 지금의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거의 1만 명 가량 되는 이들이 하나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에는 분명히 무언가 중요하고 큰 동인이 있을 것이다 그 동인을 분석해서 포교방법론 논문에 써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름 수련회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순장님들과의 생활에서 체험한 헌신의 삶, 매일 듣는 강의와 저녁 집회는 5일간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박사님, 모사님의 설교 말씀 중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객관적이기 위해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특정 관점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관점이며 어쩌면 가장 주관적이고 편협한 관점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가장 완전하며 자유로울 수 있고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 안에 결핍을 메우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잘못된 곳에서 혼자 방황하던 저를 주님께서는 잡아주셨습니다 한 사람 안에 상처와 슬픔은 그 사람 개인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지난 날들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히려 주님을 더욱 밀어내며 그곳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했던 노력들 주님은 그전까지 제게 있었던 모든 죄들과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련회에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 한 개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구원을 주신 주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 저의 믿음은 아직 많이 작고 어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ccc 공동체에서 연담받고 훈련받을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제 믿음을 ccc 안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ccc에서는 혼자만의 믿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ccc의 표어인 come help the world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순원 한 명과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매 순모임 시간이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공동체에 들어와 만났던 순장님들은 모두 너무 믿음이 좋으셨고 그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나도 순장님들처럼 좋은 순장님, 멋진 순장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잠시일 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기쁨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가장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저에게 CCC와 여름 수련회는 가장 큰 선물을 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샬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